안녕하세요. 예스비전 성립계의 안현노사입니다. 미국 마피아 조직폭력배, 그 중에서도 파워를 가진 행동대장 출신이 있던 사람이 이슈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프란체스라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프란체스. 이 사람이 카포로짐이라는 계급을 가졌는데 조직의 일을 직접 처리하는 리더급 인물이죠. 왜 보수 다음 위치라고 할까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갓 범죄에 노출이 되겠죠. 18차례 체포가 됩니다. 감옥 생활을 꽤 오래합니다. 감옥에 있는 프란체스에게 교도관이 성경을 선물해 준 거예요. 예수 믿는 교도관이 한 영어를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성경을 선물해 준 거예요. 독방에 29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9개월 동안 독방이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작가이자 연설가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잘못된 두려움, 왜곡된 두려움이 아니라 건전한 두려움을 갖는 게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니까요. 감옥에 있는 프란체스에게 성경을 줬던 교도관 진짜 멋진 일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력입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 거듭나야 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범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3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말씀이잖아요. 베드론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토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도록 해야 돼요. 왜냐?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도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말씀.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노라이금 그리스 예수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범 2시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웅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프란체스 이브는 교도관 예수님의 심작을 낮은 교도관 때문에 성경을 받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리고 놀랍게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을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합니다. 진짜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들을 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이요. 날마다 말씀을 읽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 말씀이 들어가야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주마다 성도들로 따라하게 만듭니다.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말씀, 영예양식, 하루에 3장씩 읽자. 중간에 간식을 먹은 날은 4장 읽자. 밤에 밤에 밤참 먹은 날은 5장 읽자. 육신의 배고픔은 알고 먹을 것 찾아서 찬밥, 물 말아서 김치라도 얹어 먹는데 컵라면 끓여서라도 먹는데 우유랑 빵이랑도 먹는데 왜 영혼은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장 안 읽으면서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가?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잘못된 거다. 건강하지 못한 거다. 병든 거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읽자. 그러면서 따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지 않은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따라하게 해요. 말씀을 읽지 않는 날은 밥도 먹지 않는다. 이거는 라면도 안 돼요. 고기도 안 돼요. 음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요초동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 세대, 젊은 세대, 이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도록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거듭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수마기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을 때 주노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성경인 전시갑주. 하나님의 전시갑주가 뭐예요? 질레띠, 의예후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구원에 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별하고 다 방어무기, 호신무기예요. 우리도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무장해야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유초동부 때부터 말씀을 읽도록 훈련해야 돼요. 중국 동부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고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마귀의 촉삭이면서 벗어날 수 있는 분별력도 영적 본세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목숨처럼 읽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수 trick 최초 정 refin닐 유초동부 어째 유초동부 如